활동지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맞고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게임은 내가 어 게임 계산 잘못했네 그럼 실수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 다음번에 제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샘샘피자 가게 같이 더샘 뺄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임을 할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런 자신감도 북돋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활동지라든지 학습지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하는 것과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활동지와 시험지 접하는 아이들은 분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